안녕하세요. 트리거웨이 입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가벼운 답변을 드리고 제가 운동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세트 4분 150초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휴식 포함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4분이면 스쿼트 벤츠 있잖아요. 이걸 끝나고 남은 시간인 세트간 휴식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예를 든다면 스쿼트 5개 하는데 20초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4분에서 20초를 뺀 3분 40초 운동화 세트간 휴식시간이 되는 거죠. 보조운동은 어크로스 세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메인 3대 운동은 어떤 식으로 증량해야 하나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메인 운동 스트렝스에 보면 빨간색으로 70 이렇게 써있죠? 이게 고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주차를 진행될수록 70, 75, 80, 85, 90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오시면 증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적응기라고 해서 MNAP, 마지막 세트의 최대 횟수가 진행되지만 4주차가 끝나고 5주차부터는 데일리맥스라고 해서 그날에 최대 무게를 도전하는 세트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증량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일주일만 한 번씩 이 루티를 올려드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운동 증량할 때 무게 말고 횟수 증량해도 되나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트렝스, 힘, 즉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목적이지 횟수를 늘린다는 건 큰 지구력을 늘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목표 횟수에 돌아오면 다음엔 증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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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주차 3일 운동 영상이 끝났고 다음 3주차 5일 운동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